차량 2대에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가 있는데 오늘은 비가 좀... 오, 잘 달리는데요? 정말 잘 달리죠? SI 아시아, 지금 윌리를 해보이네요? 자꾸만 오른쪽에 살짝... 오, 윌리리라는 크라스 오... 오... 이 차가, 차가 여기 보시면 다 짠다고 하는게 안에 모래가 있어서 모래가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일단 타이어에 대한 내용은 모래 살짝 여기 옆에 쬐가지고 모래 털어놓고 하면 다시 오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타이어도 새거 사도 있지만 비용이 안되게끔 했고요 밖에는 한 번씩 다 쪼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WTOS 204 와우, 와우, 와우 오일쇼 오일쇼 좋죠? 오일쇼 좋습니다. 갑시다! 오우, 당당한 주행 고속주행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차 넘어지지 않고 좋습니다. 이야, 잘 달리죠? 서버 고쳤습니다, 서버 그리고 아,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는 것도 오버하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올라가면 기스 났 수 있으니까 현인차니까요 문에 놓고 자, 라쿠라잉은 안되지만 살짝 뜯겨볼게요 라쿠라잉처럼 라쿠라잉처럼 야, 라쿠라잉 되네요 오, 잘 되는데요? 과연 여기 올라가나 여기 올라가라 오우, 기본적으로 라쿠라잉 기본적으로 라쿠라잉 기본적으로 와우 우와 우와 이야, 라쿠라잉 해버리는 10309 오우 아, 이게 문제예요 그냥 라쿠라잉 한쪽, 한쪽 이게 여기 한쪽이 이게 안 되죠 이게 라쿠라잉 차하고 안 되는 차하고는 차이에요 자, 그래도 산에 올라가네요 아, 이거 걸리죠? 그래서 라카롱차는 라카롱 전용차가 있구요 물론 여기에서 놀 수 있겠지만 물론 놀 수 있겠지만 땅에서 놀 수 있겠습니다 라카롱도 이렇게 못 달리잖아요 시원하게 알씨라이프 알씨라이프 결국 알씨라이프 광고인가요? 광고 보고 왔습니다 2개 멋진 제품 자 우리 알씨라이프와 함께 즐거운 알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SCY도 짱이구요 W2W도 짱입니다 고로 알씨라이프는 감사합니다